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계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오늘의 그 말씀이 이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왜 원래 있었던 그 신로라는 곳이 아니라 왜 그 근교인 기리앗 여아림일까라는 그 궁금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그 아벳 전투에서 2차장 그 전투에서 이 신로라는 지역의 그 성서가 완전히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가문이 몰락하면서 이 신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곳이나 또 언약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베세메스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좀 더 높은 지형에 있는 바로 기아여라엘에 바로 언약계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베세메스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온 기아여라엘인 사람들이 요하의 계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도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요하의 계를 지키게 하였던 것이죠 그 후로 이제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언약계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담겨지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2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온 족숙이 여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으로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하고 7개월 전에 언약계를 빼앗겼던 아주 끔찍한 그 경험도 있으니까 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기를 한번 사모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모하다라는 것을 바로 슬퍼하다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다른 것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그 의미를 그냥 직역해서 그냥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로 바꾼 72녀이라는 헬라 성경에서 사용한 그 번역을 그대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 나오는 사모하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에는요 바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도대체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은 아 하나님께 슬퍼했다라는 것이 맞지 그랬더니 어때요? 또 한글 성경을 또 사모하신 분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사모했다니까? 그러면서 자칫하면 이걸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와를 사모한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와께 슬퍼했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1번 여와를 사모한 것이 맞다 고수 다음 2번 여와께 슬퍼했다가 맞다 3번 양다리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더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할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와만 섬기니라 이 3절과 4절을 보면 드디어 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이 엘리의 가문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온 것을 상징하는 누가 나타나요? 사모엘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무슨 음악이 나오죠? 웅장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밤벅크 나나요? 그런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사모엘이 나타나니라 그러면 음악이 여러분의 귀까지 들려야 됩니다 들리시죠?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이 사물에 대해서는요 이미 사모엘상 3장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모엘이 자라며 여왁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모엘은 여왁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이 사모엘인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위기가 영웅을 만들다고 그것처럼 사모엘이 갑자기 짱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모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사모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모엘이 3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하던가요? 어떻다고 하죠?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을 섬기라 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신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나요? 바로 이방신들 이방신들을 뭡니까? 바로 전쟁과 풍요의 또 남성의 그 신의 그 최고의 신으로 얘기하는 누구? 바할신 그리고 다상과 아름다운 신의 신이자 최고의 여성신인 바로 아스다로스를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할 그러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성경만 열어서 구약 보면 이방신 그러면 바할 그렇죠? 바할 하면 그냥 뭐 열 개 중에서 여덟 개는 맞아요 우상 섬겼다 그런데 아스다로스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로스라는 이 여성신은 시대를 거쳐서 이름만 바뀌었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신이었어요 아스루와 그 바벨론에게서는요 이 아스다로스는 이스타르라는 그런 신으로 여신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아스타르테나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우스갯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태나 뒤태나 아름다워서 아프로디테다 그런 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바로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아스다로스라는 그런 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신론을 섬기는 그 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할도 믿고 아스다로스를 믿으면서 어때요?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온족 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신명기와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패런이 바로 이스라엘의 20년 동안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와 사사기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패런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방적으로 통해서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해서 부르짖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여 벌을 받고 벌을 받다 부르짖어 구원받았다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구원받아 다시 우상 숭배하고 징계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한 20년 동안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계속적으로 제가 두 번밖에 안 했지만 한 20번을 시킨다고 그러면 아 목사님 지겨워요 아 힘들어 입 아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이 백성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지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그 번역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의 그 번역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어떤 걸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한글 성경 번역과 영어 성경 번역은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뷰티 서프라이에서 몇 년간 일을 할 때에 기회가 생기게 되면 저와 함께 일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미국에 와서 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도하심의 은혜 또 동행하심의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아, 목사님 아, 저도요 지난 10년 동안 이 한일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진짜 교회에서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삼은요 나아지지도 않고 점점 나빠지는데 어려워지는데 혹시 저희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오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 그리스오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나의 윤리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어때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 그런데 혹시나 제가 말하는 이 복을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꼭 돈 어떤 물질만을 가리키는 복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복이냐 바로 형통함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그 형통함의 복 요수와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과 출세하는 것 내가 명서를 떠는 것 그것을 같이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을 같이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과 쇼핑을 같이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섬기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요 자신의 욕심과 혼합시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결혼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멋지는 남자와 한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어요 이 남편은요 아내기 참 잘해요 우리 교회는 아내에게 참 잘한 남편이 누가 있을까요? 김도식 심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진짜 1등 남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내도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김승진 심사님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떠나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내가 남편보다 다른 남자가 건네는 어떤 말이나 태도, 매너, 선물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집만 나가면 다른 남자들이 좋아해서 그 남자들과 데이트도 하고 더 깊은 그런 관계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에도 있죠 남편에게 다른 여자 애인이 따로 있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 애인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것 같은가요? 뭐 시대에 맞는 아우 쿨 아우 멋진 모습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모습인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이것은요 간음이에요 이것은 음행이에요 이것은 죄예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외에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 우상들, 돈 우상, 명예 우상, 자식 우상 쇼핑 우상, 인터넷 우상 그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의 선지자는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 3절과 4절에서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화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화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하신과 그 인도하신의 역사를 우리로 할곤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사모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메 사모의 이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명령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대속죄죄이라는 그 날에 바로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때요? 그 날이 아니어도 혹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속죄죄물을 갖다가 속죄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그런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사모의 이리는요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리며 기도하고자 바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미스바라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 전반분을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을 기러서 여호와 앞에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구약시대의 속죄죄는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속죄죄물 정균한 속죄죄물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스스로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그 진정한 마음을 하나께 드리며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어떤 과거처럼 어떤 제사장이나 또 어떤 모천주기처럼 어떤 신분위가 같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 대화,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당시 그 당사자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에요, 맞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 자신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5분이라도 일찍 오세요, 늦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오시잖아요 그럼 늦게 오셔도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좋아요 늦는 건 안 좋은데 기도하시는 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예배 늦게 되면 아, 안 좋은 것 처럼 쫙 조용히 쫙 와서 그냥 찬양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더럽죠, 자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을 수가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잘못된 기도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는 다 옳은데 저 사람만 잘못됐어요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기도를 하기 아주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몇 가지를 물어볼게요 저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목사님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성도님 때문에 무척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성도님들이 무시껏 던진 그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 저 신집사 왜 자꾸만 저를 괴롭히나요? 하나님, 저 신집사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신목사! 막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약 저 신집사, 저 신목사만 잘못했어요 라는 기도로 끝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에 신집사, 신목사 그러면 어때요? 그냥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에 대해서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자신 눈에 있는 그 돌보는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저께 아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혼자 사시는 신년분들 몇 분을 방문했는데 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속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해돼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집에 계셔야 돼요 하지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라면 방역 수칙을 지켜서도 돌아다닐 수 있다면요 교회도요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든지 아니면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한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 그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만약 우리가 각자의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나오지 말라고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너희 집하별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천막에서 기도해 하면서 그냥 기도의 디렉션을 탁탁 주고 알아서 기도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때요?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 기도의 그 고리를 연결하여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고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울릴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0편 86편 7절에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그 멸망의 그 활란 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에는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그 기도의 모습도 나오지만 대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전에 나와서 우리가 소리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역사를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에 나와서나 또 각 자리에서요 가정에서 진짜 기도하기에 아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금요 찬양 예배요 너무나 찬양과 기도로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정한 그 기도 시간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셨어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스의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은 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 블레스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 블레스를 공격할 그 전쟁 준비를 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7절에서 어떻다고 하죠? 바로 블레스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하고 7개월 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지 말고 부르지저 우리를 블레스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요 과거에 아벡 전투에서 보였던 그 모습처럼 야 블레스의 쳐들어와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와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야 블레스의 쳐들어온다 야 빨리 곳간에 있는 모든 창과 검 그런 거 다 가져와 라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지저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지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므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스에서 구원해달라는 그런 부르지즘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홍해 앞에서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그 강한 군대를 직접 쳐서 멸하신 그 하나님 누구요? 신목사요? 등치 크니까 힘이 쎄 것 같아서? 아니죠 누구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이겨주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블레스에서 쳐들어온 이 순간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서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지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전쟁의 그 주관자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에 이 사무엘 자신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늘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다하셨더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온전한 예배를 정석껏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석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사시대 그 수백 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때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갓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블레셋은요 그동안요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백전 백성 그냥 이스라엘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의기양양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다곤신을 의지하면서 아 저 이스라엘 그냥 감아놨더니 또 반역의 싹을 틔우네 그러면서 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싹을 밟아버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순간에 발생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려를 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면 100%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그 적군을 그 블레셋을 우려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무엘은요 돌을 치하여서 미스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세일이라 하니라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땅에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만방과 또한 자신들의 그 후손에게 이 돌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에베네세일아 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1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메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져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막으시고 또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어떻습니까? 살기에 너무 좋죠? 진짜 뭐 전쟁도 없고 진짜 세계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극대한 공포도 없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참다한 그 평화 속에 우리는 아 앞으로도 우리 삶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과 고통을 주는 그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도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스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찬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요 전쟁에서 그냥 뭐 긴장을 풀고 훈련의 게이름을 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고 그 싸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서 있으면 사탄이 언제 올지 몰라도 우리를 공격할 때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건들지 마! 얘는 내 거야 바로 우리를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참다한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온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온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곁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 32장 8절을 보면 아주 그 당시에 강력하고 무서운 왕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산헬림이라는 그런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를 보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요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바로 악한 영들의 그런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께 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굴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악한 그 세상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만을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의 능력이신 진정한 왕이신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인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